왜? 또 뭐? 어? 놀 생각만 해! 내가 놀라 그래? 저 사실 우리 방송이 지향하는 게 있는데요. 여기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하이브리드 방송이야. 뜻밖의 여정 안에 이서진의 라라랜드가 동거하는 방송이거든요. 그래서 평소에는 선생님을 보필하다가 예를 들어 선생님이 뭔가 심부름을 보냈다. 또는 어디 갔다 와야 된다. 짬을 내서 이제 뭐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여기서도 먹는 음식이 있다고. 이서진의 뉴욕 뉴욕 보면 그런 댓글 있대. 나영석이 뉴욕 가고 싶었어. 그걸 빌미로 이서진 데리고 가서 관광하는 거라고. 소주가 소주 살까? 내가 뭐 내가 배부르고 싶어서 그래? 지금 시청자 여러분한테 LA의 구석구석을 보여드리는 그 하이브리드 프로그램 이서진이 라라랜드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? 나보다 더 하네. 나보다 더 해. 머릿속에 일탈 밖에 없어 나영석은 지금. 서진이 형에 대한 나의 장악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거야. 잠시 기다려. 계단을 내려가면서 카메라를 보고 이서진의 라라랜드. 지금 시작합니다. 아 싫어. 이 멘트 한 번만 하면 아 싫어. 여기 내려가면서 형 이서진의 트리로지 따라해봐요. 이서진의 트리로지 3부자. 이서진의 라라랜드. 지금 장악력이 없는 거야. HM 그거 한 번을 안 해줘? 아이씨. 어우 형 여기 여기 뭐야? 피자도 느낌이 있는데. 이름이 루시파 피자야. 선생님이 지인들을 만나고 있는 틈을 타서 바베큐. 비비큐. 아메리칸 비비큐. 종류가 플래터가 딱 나오는 거야. 이렇게 다 있다니까 이제. 어디서 바베큐 냄새가 막 쫙 나는데. 뭐가 바베큐 냄새야? 이게 바베큐 냄새 나 지금. 블루즈. 헬로. 아, we have a reservation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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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s. Right over here. Thank you. 바베큐 자체가 남부야. 남부 음식이야 이거를. 텍사스 바베큐 아니야 원래. 텍사스 지도가 있네. 거기 딱 별표가 달랐어 아니야 저기가. 우와 형 대박. 더 블루즈 트레이를 시키면 6, 7인분이에요. 저희는 트레이를 하나 시켜 먹겠습니다. 형 이것도 하나 시키고 이 빨간 것도 하나 시켜줄게. 저 선생님 오시기 전에 빨리 먹어야 돼. 자 건배. 야 왜 이렇게 급해. 선생님 오시면 가야 되잖아. 시간이 없다고 지금 선생님. 지금 식사 거의 끝나가겠습니다. 시간이 없다고. 오빠가 말을 안 먹어야 돼. 아님. 알아요.